이 남자는 특수요원도 아니고 어도로 훈련된 남살자도 아닙니다. 거든 프리멘은 단지 박사학위를 수료한 이론물리학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든 프리멘은 단지 박사학자에 불과합니다. 거든 프리멘은 단지 박사학자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막지도 체포하지도 못한 이 남자는 그 어떤 전투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각사우를 사용하는 인구들과 동 Ansari은 그만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